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9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원흥 방송 맑고 맑고 훈훈한 원흥 방송 WBS 맑고 맑고 훈훈한 원흥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흥 방송입니다. HLQK FM 90.7MHz 경인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즐거움이 들린다 MBC FM4U에서 정호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카니발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독 행복해 보이는 이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의 기술 덕분입니다. 커넥팅 허브 카니발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세상에 만나다 MBC 라디오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방 FM 경북 영주의 오래된 대장간에 위기가 닥쳤다 우리 대장간도 리테이트 했었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기를 돌파한 한국산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FM 100.5MHz TV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즐거운 반전 행복한 시간 TVN과 함께 경인교통방송 도로에선 안전지킴이 마음에선 청렴지킴이 도로교통공단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나던 새로운 여행 BBS FM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